또 윗물 아랫물이 있는 걸로 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태초말하이라는 뜻 근데 한국사람들 체리 계정 3개,4개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북에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프로게이머 하시는 분들은 그 본계로 하면 어그로 끌려가지고 사실상 고인물 키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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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괴로 하면 어그로 끌려서 부괴로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랭커가 됐다면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거의 제가 팠던 FPS는 옵시가 처음이라서 에임 연습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중에도 부케 기본으로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치는 만겜이라서 옵치는 이제 배그는 안허슈 있나요? 불량 사용자들을 빨리 제재를 해야 되는데 비매너 유저들을 잘 자단을 해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그는 딱 세 판 해보고 환불 환불했느니 다시 배그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배그는 별로 자신도 없기도 하고 별로 땡기지도 않아서 옵치가 만겜이 든 이유는 스트리트 파이터 허쉴 사람 때문에요 비매너 유저들이 노른 헬퍼데란 이후에 대마시아 어쩌고 해서 잡는 척 하더니 이번에 대격변 했는데 그놈의 대격변은 안하는 곳이었구만 와우가 와우가 잘못했네 아우 님들 지금 성적봐요 개좀 딱 게임해야 돼 아우 그 온라인 게임에서 이상한 놈들 너무 많아서 지칩니다 그 게팅 오버잇 하면서 한번도 욕 안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죽이고 그 욕 요 똥게임 하면서 욕 한번도 안하신 분이 오버워치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버워치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오버워치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피큐큐큐큐큐 오 그분 플레이를 그분 플레이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자라시더라구요 12월 7일 정식 발매하면 하실 아뇨 저는 애초에 옵지 않아요 항아리 정식 발매요 어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그때도 오실거죠 그때도 오실거죠 나 침의착 오 오 오 오 님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으 오 오 어 좋아했던 스트리머가 방송 접어서 너무 슬픔 기록 세워주세요 그걸로 다른 스트리머분들 논리 이 슬픔을 항제폐하로 달래야겠슨 빨리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 기록갱신 순간이다 안돼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마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아 큐큐큐큐큐큐큐 4분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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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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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설마 설마 운석 과연 빨리 운석이 이걸 망쳐먹나? 소품 학구방 시청자 채팅 거절 중국 중 래서 thing finally visPay 아 미쳐볼 것 같아 진짜 운석 좀만겜 안나왔어 운석이 해냈다 키우키우 운석이 또 운석이 또 운석이 또 운석이걸 이거수록 갱신도 안되나 아 빨리빨리 ESC 아유 아유 정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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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4분 30초 컷이었는데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키우키우키우키우 운석은 랜덤이라 키우키우키우 운석에서 1분 낭비 유유 또 운석이 1분 날려먹음 아유 운석존만깜 운석존만깜 키우키우키우키우 X 만깜 잘하면 운석에서 1분씩 까먹네 운석발존만깜 아유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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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신 운석발 만깜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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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